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개체에서요. 테이블의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 문제는 테이블을 열면 학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열었을 때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속성 시트라고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 정렬 기준에다가 현재 작성하는 학생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필드 이름을 학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름차순일 때는 생략하셔도 돼요. 또는 ASC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일 때는 DESC라고 입력해 주시면 학생 테이블을 열었을 때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한 데이터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에 전화번호에는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가 있는데 하이픈 앞뒤로 최소 한 문자씩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 하이픈 앞뒤에 최소 한 문자씩 입력될 수 있도록 하이픈이라는 글자 우리 하이픈 글자의 앞에와 뒤에 최소한 한 글자가 입력이 되는데 이렇게만 입력하게 되면 하이픈 앞에 한 글자만 입력이 되죠. 최소라는 조건입니다. 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세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한 글자 최소 한 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픈 앞에 뒤에는 물음표가 당연히 하나는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두세 글자 다섯 글자 될 수 있으니까 만능문자 별표를 이용하셔서 글자 수 더 입력될 수 있도록 하지만 최소 한 글자를 입력될 수 있도록 물음표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에 전화번호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학과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과 코드 필드는 대문자로 변환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오셔서 형식을 설정하는데요. 대문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우리 입력 마스크 사용하실 때 대문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기호 있었죠. 크다라는 기호를 형식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성별 필드가 여인 자료만 폼필터하여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필터하여 적용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현재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작업하진 않고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는데 앞에서 1번, 2번, 3번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폼필터라는 문제가 나오면 홈에 가셔서 홈에 가시면 위쪽에 정렬미 필터라고 있고요. 정렬미 필터가 있고요. 고급을 누르시면 폼필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짝 확대했을 때 홈에 가셔서 정렬미 필터에 고급의 폼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조건을 줄 건데요. 조건이 뭐냐면 열하는 조건입니다. 성별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열하고 그냥 입력하시면요. 옆에 칸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해당 필드명 아래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폼필터를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셔서 정렬미 필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 아까 아래쪽에 고급이라는 글자 아래쪽에 가셨을 때 필터 적용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적용 해제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정보만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시험 장소에서는 제가 폼필터를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일단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속성 시트에 가셨을 때 조금 전에 폼필터 하신 내용은요. 속성 시트에 가셨을 때 여기에 필터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성별 필드에 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폼필터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일단 작성한 내용 저장하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 고급에서 폼필터 그리고 조건 필터 적용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네모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학생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과정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옥 코드 필드는 A 또는 B 또는 C 또는 D로 시작하고 결론적으로 A, B, C, D 중에 하나로 시작하고요. 1부터 4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로 끝나는 숫자를 적용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옥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커서를 두신 다음 저희는 A부터 D까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글자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끝에는 1부터 4라는 조건으로 끝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라이크 연산자 우리는 A부터 시작해서요. D까지 A부터 D까지 그리고 중간에 다른 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능문자 별표 입력하시고요. 끝나는 글자는 1부터 4까지라고 1부터 4라고 조건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 코드에 시작은 A부터 D로 시작을 하고 끝나는 것은 1부터 4로 끝나는 이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현황 엑셀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이블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 새 데이터 원본에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새로운 테이블, 신입생 현황이라는 테이블로 가져올 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된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현황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고 그 다음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워크시트에 시트 1번의 데이터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머리 글 있음을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누르셔서요. 기본키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은 테이블의 이름을 신입생 현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신입생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눌러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이블 작성하시는 내용 실습해 보셨고요. 신입생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기존에 관계 설정된 내용은 그냥 두시고 관계 디자인 창에 테이블 추가를 합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학생 처리는 있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해 주시고요. 학생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참조한다. 학번 필드를 드래그 하셔서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변경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 클릭하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 정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폼 머리끌에 CMB 속성 시트를 양식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 클릭하시고 CMB 학과 이름 컨트롤에는 학과 이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학과 이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폼 본문에 안쪽에 있는 본문 안에 하이폼이 있는데요. 본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 눈금자의 본문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특수 효과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 효과의 기본이 아니라 본록을 선택하시고요. 하이폼 바닷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회비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개수를 구한 다음 각 회비는 학생 한 명당 15,000원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학생 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를 이용하셔서 등호, 그 다음에 카운트 입력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곱하기 15,00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형식을 이용하셔서 형식에다가 천단의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일 때 반드시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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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에 학과 정보 폼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아래쪽에 학생 정보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단추 만드는 것까지 확인하고 작성하시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과 정보에 대한 폼을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예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 본문 영역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실 건데요.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식을 이용해서요. 성별 필드에 가서 성별 필드에 가서 같습니까? 남이라고 입력합니다.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성별 필드에 가서 남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의 글꼴을 굵고 기울인꼴, 굵은 기울인꼴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학생 정보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학과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폼의 머리끌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과 같이 종료 앞에다가요. 단추 하나를 생성할 겁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종료 앞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명령 단추 마법사 치소 한번 누르시고요. 모두에 가셔서 컨트롤의 이름은 CMD 보고서라고 입력하시고요. CMD 보고서 그 다음에 캡션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보고서 출력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생성하셨고요. 명령 단추 현재 보고서 출력이라는 CMD 보고서를 클릭하면요. 학과 배열 학생 성적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 가셔서요. 매크로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보고서를 오픈 리포트 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을 학생별 학생 성적을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대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 모드를 대화 상자로 대화 상자로 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외열 조건문에 작성할 건데요. CMB 학과 이름 컨트롤에서 선택한 학과 이름과 동일한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학과 이름이 같습니까?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과 이름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작성하시는 폼에 모든 폼에 가셔서 지금 폼은 학과 정보 폼에 CMB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CMB 보고를 선택한 CMB 보고서에서 선택한 학과 이름의 보고서가 아니죠. CMB 보고서가 아니죠.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지울게요. CMB 학과 이름인데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CMB 학과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학과 정보의 CMB 학과 이름에서 선택한 학과 이름에 대한 조건에 만족한 학과별 학생 성적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매크로 저장을 할까요? 보고서라고 매크로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 매크로 닫기 그 다음에 명령 단추를 이벤트 탭에 클릭했을 때 보고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학과 정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우리 아까 폼 완성 문제에서 학과 이름 연결해 놓으셨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서 콤보 상자에 표시가 되어 있고 하이 폼의 본문에 특수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과 회비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부 서식 적용하셨던 내용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는 굵고 기울인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만드셨던 보고서 출력은 지금 선택한 생명공학에 해당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현재 화면에 생명공학에 해당한 내용을 대화 상자로 보고서 인쇄 미리보기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 버튼 학과 정보 폼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학과별 학생 성적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기준이 있는데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을 학번이라고 입력하시고 어샌딩의 약자에 써서 ASC 입력하셔도 되고 오름차순은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학번이라고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학과 이름 머리끌 영역이 학과 이름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를 바꾸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 페이지 바꾸며 시작되기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구역 전을 선택해 주시고요. 본문의 다른 배경색을 본문을 선택하고 형식의 다른 배경색을 액세스테마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의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일련번호 형식으로 컨트롤 온번호의 숫자 1 누적 학기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호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총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 전체 페이지 연결하겠습니다. P-A-G-E-S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M% 연산자 페이지 붙여서 페이지 중 한 칸 띄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P-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라는 글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는데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학과 이름이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페이지 바꾼 다른 배경색 들어가 있고요. 그룹별로 현재는 네 그룹별로 아까 과별로 지금 학과 이름별로 이렇게 일련번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에 가셔서 학과 정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종료, CMD 종료를 클릭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박스에서 예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에서 예, 아니요를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DIM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A라는 변수는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할 건데요. 메시지 박스는 표시하실 문구를 지금 또 한글이 오류가 좀 있는데요. 한글자씩 입력하겠습니다. 폼을 한 칸 띄우고 저장한 후 저장한 후 종료할까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저장한 후 종료할까요?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 표시하실 텍스트 입력하셨고 신표 예, 아니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vb, yes, no를 선택하시고 신표 그 다음 표시하실 타이틀은 폼 종료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A라는 변수가 예스를 선택했을 때 no를 선택했을 때라는 값을 기억하고 있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A라는 변수가 예스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값을 기억하고 있다면 then 저희는 두 커맨드 입력하셔서 명령을 실행하실 건데요. 닫으세요. close 라고 할 거고요. 뭐를 닫으실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app 폼이라고 입력하시고 폼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 정보 폼을 닫겠습니다. 학과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표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저장을 하래요. 그러면 save yes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셨고요.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할 거니까 그냥 바로 보기 가셔서 폼 보기 종료를 클릭하시면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가 확인하시고요. 얘를 클릭하면 저장 여부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이 닫히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문제 3번 조혐의 출력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학생 테이블 더블 클릭 성적 처리 더블 클릭 교과 과정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의 조건을 작성하시기 전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성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학년 필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감옥 명이니까 감옥 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다음은 성적 처리에서 성적 필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왔고요. 학번의 일부분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 필드 아래쪽에다가 조건에다가 매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학번의 일부분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하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와 뒤쪽에 어떤 글자가 있어도 되는데 매개의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이 포함된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대괄호 안에는 문제 제시된 그림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번에 일부 입력이라고 표시하실 문구 입력하시고 입력된 값이 포함된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학번의 일부분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고 입력된 학번이 포함되는 학생 데이터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건을 보니까요 감옥코드가 A 또는 B로 시작하는 감옥코드만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져오신 필드에는 감옥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교과 과정에 감옥코드를 추가는 하시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조건에 오셔서 감옥코드가 A 또는 B A부터 B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A부터 B 라고 입력하시고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만능문자 별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결과를 볼까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문제 제시된 숫자 1907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번 성명 학년 감옥명 성적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름을 감옥별 언더바 성적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감옥별 언더바 성적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실 건데요. 두 번째 커리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우리가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참조하는 테이블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커리 마법사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할 거니까 학생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행에다가는 학년을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열에다가는 성별을 배치하시고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요. 인원수는 학번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번필드를 학번필드를 가지고 일단 인원수 개수를 구한 다음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번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신 다음 현재 작성하는 커리 이름은 학년별 성별 인원수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학년별 성별 인원수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크로스텝 커리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하실 부분은 인원수는 학번필드를 이용해서 값에 명을 붙여서 표시하시오. 일단 결과를 살짝 볼게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학년이 나와있고요. 남녀 숫자가 나와있는데 학계 학번 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인원수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명자를 붙여서 표시할 거고요. 남자와 여자에 해당한 숫자만큼 특수문자 삼각형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학계 학번을 인원수라고 수정하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시고 명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번에 현재는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수를 구해서 개수만큼 학번에 개수를 구한 만큼 삼각형을 반복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값에 있는 필드 명에 오셔서 함수 스트링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반복할 문자 몇 개를 반복할 거냐면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학번 필드 계수를 구하고 그 다음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요. 삼각형 반복하실 특수문자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몇 번을 반복하겠다 반복하실 문자 입력해 주시고 현재 작성한 실계에 카운트 함수도 들어가 있고 스트링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약의 계수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셨으니까 시기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커리 디자인의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이제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인원수와 남자 여자에 해당한 계수만큼 문자가 반복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커리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추가하시고요. 필요하신 필드를 일단 배치하고 조건을 작성 하도록 하겠는데요. 성명이 필요 하고요. 그 다음에 성별 필요 하고요. 그 다음 전화번호 가 필요합니다.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최근에 입학한 학생을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번필드 에 대해서 20 또는 21 로 시작한다. 학번필드를 추가를 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까요? 함수를 통해서 left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조건에 오셔서 20 또는 월 21 이라고 입력할까요? 21 이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로 비교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 또는 21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성별 필드를 가지고 먼저 오름 차순 할 거고요. 성별 그 다음에 같은 성별 이라면 성명 인데 성명 에다가 오름 차순 하시면 성명이 먼저 됩니다. 오른쪽에 오셔서 성명 을 추가 하되 표시 하지 않겠습니다. 정렬 을 오름 차순 하셔야 성별 을 먼저 정렬 하고 성명 으로 정렬 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러면 성명 성별 전화번호 데이터가 22건 맞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하신 비교해 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책은 입학생 이라고 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 합니다. 학생의 참여도와 이름을 매개변수로 입력 받아서 해당 학생의 참여도 만큼 학생 테이블 비고란에 별표를 입력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 그 다음 학생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우리는 문제에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필드를 더블 클릭 하시고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별표를 표시하는 겁니다. 별표를 표시할 건데요. 그냥 별표 하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와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서 해당 학생의 참여도 만큼 입력 받은 값 만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 스트링 함수를 이용하셔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업데이트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트링 이라고 입력합니다. string 함수 이름 입력 하셨고 그 다음에 숫자가 필요한데요. 그 숫자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 받겠습니다. 참여도를 입력 하세요.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글자는 큰 따옴표 문 꺼서 한글 자음에 미음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요. 별표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 받은 개수만큼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학생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름은 성명필드를 추가하시고요.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성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조건에다가 작성하시면 성명을 입력 받으면 그 성명에 해당한 데이터에 참여도 입력 받은 개수만큼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커리를 작성해 놓으셨고요. 저장을 클릭하시고 현재 커리를 참여도 입력 이라고 저장하시고요. 커리 디자인의 실행을 클릭하면 참여도 를 입력 하세요. 현재 3이라고 입력 하고 이름을 성명을 입력 하세요. 김지성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김지성 에 해당한 성명에 비고란을 3번 별표 표시하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학생 테이블에 갔을 때 김지성 에 해당한 데이터에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참여도 입력 커리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학생 그 다음에 성적 처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성적의 평균이 성적 처리에 갔을 때 성적 처리에 성적의 평균이 80 이상인 학생의 비고필드 값을 우수 학생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그 학생의 학번을 그룹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된 학번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저희는 학생 테이블의 비고란에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비고를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우수 학생 이라고 미음 누르고 한자 키 그 다음 표시하실 특수문자를 찾으시면 되는데 2번에 있고요. 우수 학생 이라고 입력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음 누르고 한자 키 해당된 특수문자를 찾아서 입력 해 주시고요. 우수 학생 이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 하시면 학생과 성적 처리는 학범 필드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범 필드를 가지고 와서 조건을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데이터 인 연산자 입력 하시고요. 하이커리를 통해서 해당 필드를 가져오겠는데요. 학범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성적 처리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단 그룹 그룹 만들어서 그룹 바이 학범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 을 만들고요. 계산 값을 비교해서 having AVG 평균 값이 성적의 값의 평균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성적 필드의 평균 값을 학범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성적 테이블의 평균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성적 테이블에 있는 학번 필드를 가져와서 그 해당된 학번의 비고라는 우수 학생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하신 커리를 저장을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는 우수 학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우수 학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하시면 5개 행을 새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가시면 우수 학생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저장하신 내용 예 우수 학생 처리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